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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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협이 장한 알천 축시 생지 허여 그 목수화를 맡았으니 생만물 따짐 유현비묘 흑적색 북방 현묵합무련 궁상각지우통서 남북중앙 토색은 우루왕 적은지 사방이 몇만리 하루광활지부 현대국 저흥망성쇠 왕고대금집주 부치홍수 기자추구연 홍범구준얼부롱 천원이 장무호부불기라 삼경이치왕 거칠왕 유순천지창알시고 취지어일날일 억주창생격양가 강무연을 다롤 오고시서 백가원 청완영상채령 이해가 이리 더디진고 일정지체그 기울척 일정지체그 기울척 이십팔수 하도낙서진우 청강별진 가련금야 숙채안가랑 권한금침찰숙 철대가인 죽은 북륜다열 춘추벌렬 의힐 월색삼경나흐탐 감정의 뱃불당 불기공명 꿈밖기라 아니 불기공명 꿈밖기라 나 포이한 사찰한 인생이 유구소간 지세월이 절로 올래 나 한방 전리불모지지 중고하래도 웃어 공부자 착한 도덕 기왕지 사갈왕 상승이 추석 방지 춤무이 황락 가을주 백바리 장착 얻으면 소년 풍덩어들수 낭무가 안전 찬바람에 백석을 강산에 겨우동 오원의 벌망 우리사랑 규중 심처감 출장 푸용작약을. 으으으으으새우 중иты 왕윤옥 태불을 울던 저러한 고운 태도 일생 보아도 남으려 잇몸이 활활 나가라 천사만사 기룰성 이리저리 논의를 다가 푸지 세월을 해색 초강 지천은 박대모터는 이대전 동편어방 정률 춘향과 날과 단둘이 간 저 법측 여자로 놀아버지 이렇게 됐어 법측 여자가 뭔지 알지? 입구 자를 두 개를 맞대 놓은 것이 법측 여자가 뽀뽀하면서 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냐 가사말이 근데 이것을 급히 댄 것은 그게 늘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아도 다 배워 배우는 데 우리가 이별가부터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뒤로 해갖고 사랑가로 이어지거든 몇 곡이 더 나오고 사랑가로 나와 한 일곱이 여덟 곡이 근데 이것을 어차피 배워 배우는데 지루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시지 지루한 건 모르는 건 어차피 휴양을 하게 되면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생각에는 워낙에 이별가 계속 지짜가지고 지짜서? 그래서 내가 이걸 넣은 거야? 이런 걸 좀 민담하게 이게 좀 경쾌하고 그래서 이걸 한 거야 덜 슬프고 그냥 막 지금 너무 막 징징거리고 화상 후에까지 가니까 아주 그냥 아 그래? 하나 더 안 슬프다 하나 더 줘 아니야 수요반에서 또 다 춘향가를 하잖아 죄다 근데 전부 다 거기서 징징 짜는 거예요 죄다 분위기를 한 번 바꿀 필요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를 상큼하니 좀 이렇게 경쾌한 것으로 해 주려고 한 것이 이것이야 사랑가는 누가 또 저기 뭐야 더 쉬운 거라 쉬운 데서 가져갖고 이거는 하나도 안 배운 거라 이왕이면 금요반에서 했으면 하는 거야 금요반 그러니까 우선 배우 거예요 배운 다음에 뭘 정할까? 누구가 할 것인가를 그러자고 일단 배워 배우고 이거를 거시결 사람이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이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필수로 배울 거 아니에요 이건 배워 어차피 춘향가를 지금 이별가를 해서 뒤로만 밟게 아니라 또 앞으로 돌려서 초앞부터 춘향이가 태어나는 데서부터 뒤로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그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 중에 천자 뒤풀이가 그 중 좀 어려운 중중머리에 속해 그 이제 1번부터 21곡까지 나올 때까지는 그 중 중중머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거라 근데 설이 곡으로 봤을 때는 명곡이에요 이게 곡 자체는 잘 편곡이 잘 된 거야 전달이 안 돼서 지금 문제는 왜냐면 이제 한자고 한자고 한자도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일단 배워 놓고 배워 놓고 배워 놓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맞은 사람이 하면 돼 그렇지 근데 이게 높지가 않아 선생님 위를 추천했구나 어? 이게 목이 높지가 이것이? 안 높아? 안 높은 곳 아닌가요? 그렇지 그렇지 고암지르는 것이 한 군데 밖에 없어 대전통편의 법정률 오매볼망 우리사랑 요런데만 높지? 안 높지는 않아 시작 , , 뱄 Respond 자, 시, 오 생촌 혼이 시작 , ,,, 병신鐵 생촌 혼이 , ,,생촌 혼이 자, 시, 생, 천, 허니 자, 시, 생, 천, 허니 불원, 불원 행사시, 행사시 그러니까 불원이 11, 12에 들어가는 거야 불원, 그 원이 네 번째 박에서 다섯, 여섯에서 불원, 시작 불원, 행사시, 행사시 시작, 행사시 요요, 비창, 하늘천 요요, 요요, 비창 요요, 비창 요요, 비창, 하늘천 하늘천 요요, 비창, 하늘천 요요, 비창, 하늘천 축, 시, 생, 지, 허요 축, 시, 생, 지, 허요 금복수화를 금복수화를 맡았으니 맡았으니 양생 만물 따지 양생 만물 따지 양생 만물 따지 양생 만물 따지 신나 두 박자 반 양생 양생 마한물 그리고 많이 네 번째 박에서 나와요 마한물 마한물 따지 따지 따가 여덟 번째 박 따지 따지 양생 만물 따지 양생 만물 따지 유연 비묘 흑적색 유연 비묘 흑적색 그러지 국방 현묵하물던 국방 현묵하물던 궁상각지후 통서남북 궁상각지후 통서남북 궁상각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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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서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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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서 중앙 토색은 우루왕 물들이지 마. 개면물들이지 마. 여기 개면물들이면 천박해져. 중앙 토색은 우루왕 중앙 토색은 우루왕 그렇지. 천지 사방이 몇만리 하루과 한말 지부 지부 집도 여덟번째 팍. 지부 지부 하루과 한말 지부 두번째 팍. 하루과 한말 지부 다시 하루과 한말 지부 그렇게 해야돼. 자 시 생천헌이 자 시 생천헌이 생천헌이 자 시 생천헌이 자 시 자 시 생천헌이 푸른 행사시 푸른 행사시 유효피창 하늘천 유효피창 하늘천 축지 생천헌이 축지 생천헌이 생천헌이 금목 수화를 맡았으니 금목 수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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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 수화를 금목 수화를 금목 수화를 맡았으니 맡았으니 양생만물 양생만물 따지 따지 유현 유현 미묘 흑적색 유현 미묘 흑적색 북방 현무 가물현 북방 현무 가물현 북방 현무 가물현 중앙 토색은 우루왕 중앙 토색은 우루왕 우루왕 천지 사방이 몇만리 천지 사방이 몇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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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항말 지부 하루가 지부 연대국 저흥망 성쇄 연대국 저흥망 성쇄 흥망 성쇄 흥망 성쇄 왕구대 금집중 왕구 레 레 금 레 금 레 금 금 레 금 왕구 레 금 왕구 레 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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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왕구 우치 홍수 우치 홍수 우치 홍수 추 연 기자 추 연 웅범 구주 넓 보렁 웅범 구주 웅범 구주 웅범 구주 구주 넓 보렁 넓 보렁 웅범 구주 넓 보렁 공 봉 구주 넓 보렁 자 시 생 천론이 자 시 생 천론이 부 그런 행사시 일 굽 굽 굽 부런 행사시 굽 굽 굽 굽 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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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 비창 하늘 유효 비창 하늘 피창하고 달아 올리지 마라 유유피창하늘천 유유피창하늘천 축시우생지허여 축시우생지허여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금목수화를 수화를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유연 미묘 흑적색 유연 미묘 흑적색 북방 현묵감으련 북방 현묵감으련 북방 각 지후 동서남북 북방 각 지후 동서남북 음이 안맞아 북방 각 지후 동서남북 북방 각 지후 동서남북 중앙토색은 우루왕 천지 사방이면 말리 하루광활지부 하루광활지부 하가 두번째 박에서 시작하는거야 하루광활지부 하루광활지부 그리고 집은 여덟번째 박에서 나오고 시작 하루광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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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국 저흥망성쇠 연대국 저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 흥망 성쇠 성쇠 흥망성쇠 흥망성쇠 흥망이 이렇게 그런쪽으로 해야 되는거야 연대국 저흥망성쇠 연대국 저흥망성쇠 왕성세 왕고대금 집주 왕고대금 집주 왕고대금 집주 왕고대금 왕고대금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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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고대금 왕고대금 집주 집주 우치홍수 기자 주연 우치홍수 기자 주연 기자 기자 주연 기자 주연 기자 기자 주연 그렇지 우치홍수 기자 주연 우치홍수 기자 기자 주연 기자 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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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우치홍수 기자 주연 기자 주연 우치홍수 시작 우치홍수 기자 주연 우치홍수 기자 주연 기자 주연 그렇지 이런게 어려운거야 그런 음이 엄청 많아 기자 주연 이렇게 하면 그건 애기소리지 기자 같은 음에서 끌어내려 기자 기자 주연 기자 주연 기자 주연 기자 주연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넓은 황 넓은 황 넓은 황 전원의 장무 전원의 장무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호불 ви 홍법 홍범 구주 홍범 구주 콱ras 겉이티황 홍범 구주 고주 한번 더 배우고 오늘 언제까지 할것 tonight 네 지하도 낸다네요 자 생천 Quarter 자시오 생천원이 푸른 행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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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목수화를 맡았으니 양생만물 따지 양생만물 따지 유현비기묘 흑적색 유현비기묘 흑적색 국방현무카물현 국방전무 가물련 궁상각 지구통서남북 궁상각 지구통서남북 중앙토색은 우루왕 중앙토색은 우루왕 적은지 사방이면 말리 적은지 사방이면 말리 다하루광활지부 연대욱정망성세 연대욱정망성세 왕고대금집주 왕고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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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주 그렇게 우치홍수 기자추연 우치홍수 기자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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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여기서 배워야돼 기자 여러분 배려인 그건 유치원생이야 기자 기자 기자추연 추연 기자추연 기자추연 홍범 구주 널부렁 홍범 구주 널부렁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홍범 구주 널부렁 전원이 장무 허불길아 전원이 장무 허불길아 홍범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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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이 치왕, 거칠왕 3경이 치왕, 거칠왕 3경이 치왕, 거칠왕 치왕, 치왕 3경이 치왕 3경이 치왕, 거칠왕 이런 데가 최다 경기인민요제잖아 오리지널 경기인민요제를 이렇게 땅 거야 소리를 했었다면 경기민요 같지 않지만 이게 경기민요 구조잖아 딱 정확한 그 음구조야 근데 소리에서 하니까 경기민요 안 같을지 몰라도 경기민요 구조로 온 거야 치왕 이런 게 경기민요에 있고 거칠왕 이런 게 다 그치지 우리 소리에서는 잘 없잖아 이제 이런 것은 소리지 전원이자 억무 요거는 소리 4도씩 가니까 전원이자 억무 호불길아 호불길아 요거는 경기민요제야 저기 2도씩 가잖아 호불길아 3경이 치왕, 거칠왕 이런 것이 소리에는 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소리에서 경제에 와서 평조를 이루면서 이렇게 음구조를 이루면서 간다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대학교 입시 입시 곡으로 나오는 이게 곡이야 내가 저기 대학교 시험 볼 때 이 곡으로 시험 봤어 이 곡하고 또 다른 곡하고 해서 적성가 이런 거 그래서 굉장히 이게 평가할 때 높은 아주 텍스트가 되는 중요한 이게 그게 그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잘 안 배우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우리 북유당 9년차 10년차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못 해도 알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해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수혜반에 안 주고 여기에 주는 거야 거기에 안 줘서 수혜반에 왜냐면 개면은 쉽게 다 가 뭐 여기서 그냥 두르면 뭐 이렇게 누구나 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거를 열로 갖고 온 거야 이거는 저기 뭐야 수혜반하고 차별을 둬서 이건 해야 되겠다 하고 이리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똑 따먹도록 하시오 똑따먹어 한잔은 내 것이다 똑따먹어 버리시오 깜먹어 버리시오 PHILIP Пр can cuad성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